제 59차 전기초계 및 성년회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MBC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. 저에게도 오늘 이 자리를 뜯겠습니다. 제가 아나운서로서 이 자리에 한 것도 있지만 제 고향도 잔훈입니다. 자동에서 맑은 물,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랐고 행복한 기억을 안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게 느꼈습니다.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TV에서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현재 MBC에서 매일 아침 8시 반 부터 9시 20분 정도까지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하고 있고요. 토요일 아침에도 탕다는 TV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TV에서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장은 출신이라는 게 오늘은 굉장히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. 장은 어디세요? 대이덕입니다. 대이덕입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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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